아진탄도 아진탄도는 정확하게 쳐야 할 때도 물론 하지만 앞바람 불 때 제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쇼털 같은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낮게 쳐야 공이 일정하게 거리가 나가기 때문에 막상 연습장에서는 높이 치고 낮게 치는 걸 연습하셔서 나오시는데 막상 빌드 나와서는 하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거는 T 높이를 조절하는 게 저는 제일 그래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T만 조금 낮게 하시고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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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